이하 인 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디지몬 랜덤타워 디펠스 인데요 저번 영상에서 제가 라이프도 흘리고 조합도 공속 플러스 스턴 조합으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공속 플러스 공중 조합으로 30라이프 클리어 해봤습니다 자 그럼 공속 플러스 공중 메타의 디렌타로 지금 바로 출발 이번에 1.1 버전 되면서 얘 스턴 이제 0.05초로 바뀌었고 죄송합니다 액자문이었나 0.2 0.1초에 0.05초로 바뀌었고 그리고 마하스테몬 버프가 원래 자신한테 밖에 안걸리던게 이제 다른 애들한테도 걸립니다 공속 버프가 그리고 이건 패치됐나 언노운 파워 음 이거 패치됐네 오메가몬 즈와이트 히어로가 원래 공격력 버프가 엑스 양체가 조금 더 높았거든요 아군 공격이 이거 24%고 21% 였어요 원래 근데 이게 잘못된게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거 빼곤 딱히 뭐 없는거 같아요 보스가 쉬워져서 딜증로 되거나 그냥 라이프 먹히고 클리어 하더라구요 확실히 좀 마지막 보스가 좀 약해진거 같긴 한데 어 뭐야 벌써 야옹몬 다 나왔어 야옹몬 다섯마리 모을께요 이거 그러면 야옹몬으로 모아보자 일단 공속 조합 가죠 이러면 플랫몬 하나 가구요 야옹몬 합쳐줍니다 야옹몬 가고 지와이트로 딜증로 해버린다고요 근데 이가미나 뭐 딸려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어제 이거 두개 갔거든요 지와이트랑 오메가몬 알트에서랑 이거랑 히어로 얘네 공속히어로 두개 갔는데 안되던데 얘도 외탈가루몬 엑스황체도 가고 그 중간 보스를 못잡던데요 1번 보자 볼게요 어니몬, 시드몬, 등시몬, 기기몬나 맞아 코코몬, 포로몬 일단은 첫번째로 일단 공속조합을 갈게요 마스테몬 이번에 놓쳐졌다니까 마스테몬 먼저 가구요 루체몬 해가지고 히어로를 일단 백신으로 갑니다 제스몬 플레이만 해봐서 확실히 제스몬 다 제스몬 올리더라구요 경쟁가면 무조건 제스몬이죠 제스몬이 스킬이 너무 좋아서 그래 45포인트 확률로 0.02초 스턴과 1.55배의 데미지 이 데미지 증가가 있어가지고 원피스 오토체스 있습니까? 오케이 그거 나중에 할게요 여기 있었구나 이따가 해야겠다 감사합니다 콕사우터님 제스몬이 편한거 같긴 하더라구요 아쉽나에 제스몬 뽑으면 모드미지션 다 돌아가요? 저것도 돌아가요? 5번 6번 다 돌아가요? 100원짜리 하나 더 100원짜리 하나 들어가고 아 위치 바꾸면서 하면 잡히는구나 1번? 잠깐만 어니몬, 시드몬 나왔죠? 시드몬, 그 다음에 어니몬 하나 갑니다 윤형이 컬렉션도 완성됐구요 5라운드네 피코데블몬 피코데블몬 꺼내고 카드틸레 쓰고 잠깐만 쳐주세요 라인 정리 한 다음에 잡아야겠다 잘못 꺼낸거 같기도 하고 변종도 생각보다 돈 많이 되니까 못 꺼주고요 얘는 잡았고 100원짜리 더 늘려줄게요 기본 업적은 끝났기 때문에 얘들 합쳐줘야돼 모티몬 모티몬 왜 이렇게 많지? 모티몬 한 마리 합치고 엑스로 하나 플로티몬 모티몬 합치고요 야옹몬 포로몬 아고몬 합쳐 놓고 얘는 엑스로 합치고요 플로티몬 나왔네 플로티몬 기기몬 위치 바꾸고 플로티몬 합치고 100원짜리 더 갈게요 완전지에서 안쓰는 것들 팔고 저같은 경우 산프리 뽑고 이외에 돌고라몬이랑 백신변용 초궁을 인프몬이나 레나몬 만들었었어요 백신변용 초궁을 인프몬이랑 레나몬으로 만들어서 썼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지? 백신변종 초궁을 초궁을 아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고요? 1번 화피몬 2번좀 볼게요 피오몬 팔몬 시드몬은 안나왔고 브이몬 일단 합치고 어니몬 일단 합치고요 포몬 합쳐놓고 붕실몬 아직 안나왔고 100원짜리 더 로그로우니 안녕하세요 2번좀 보면 팔몬하고 시라몬만 남았죠 팔몬 시라몬 팔몬 하나 나왔고 둥실몬은 아직 안나왔잖아요 둥실몬 갈게요 시라몬도 나왔고 법적 깼습니다 그러면 얕혀주세요 100원짜리 더 지워주고요 초반 테크는 꽤 빠른 것 같은데 웰몬 플러트몬 플러트몬 합치고 가트몬 지금 4마리 토코몬도 합쳐서 엔젤몬 만들어줘요 아 파피몬 엑스로 합쳤어야 되는데 오티몬 만들어서 카피테리몬 만들어줘요 파몬 뷰몬 하나 간 다음에 에더 하나 만들고요 이거 플러트몬 갈게요 플러트몬 가버리면 야옹몬 가서 합치고 플러트몬 합치면 가트몬 5마리 됐죠 을 합쳐주고 엔젤몬 하나 더 뻗습니다 엔젤몬 하나 더 뻗고요 100원짜리 더 지워주고 2킬은 써줘야겠는데 히든? 네 히든은 좀 별론고 하죠 원래 히든 메타가 유행했었는데 옛날에는 히든이 많이 좀 별로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먼저 예행부터 잡고 이따가 스킬 써주면 된다 저거에 100원짜리 지워주다가 저것 좀 묶어줄게요 지나갈 때 묶어주면 되고요 무난하게 잡을 것 같아요 가톰은 대기해놓고 천천히 올리자 지금 속도 꽤 빨라가지고 선택 성장 기능 자강 킵 뿔몬 엑스라프죠? 카테리몬 나왔고 엔젤몬 나왔지 엔젤몬 토크몬 엑스라프칩니다 비교는 합치고 지금 3번이지 그레이몬 버드라몬 니드몬 원풀몬 카테리몬 니드몬 만들어주고 100원짜리 더 지워주네요 오티몬 엑스라프칩이야? 브이몬 성장기 브이몬 이미 있으니까 엑스로 꼬마몬 아 꼬마몬이었구나 이거 피오모 만들고 버드라몬 만들고 100원짜리 더 피코데블몬 꺼내고요 지금 3번 한번 보면은 그레이몬하고 원풀몬만 나왔어요 그레이몬하고 원풀몬 토크몬 엑스라프치고 이게 안 나오네 그레이몬 그레이몬 야옹몬 야옹몬은 그냥 합쳐줍니다 분실몬 시라몬 나왔고 엄볼몬 나왔죠 아구몬만 나오면 되거든요 이거 아구몬 가면 되겠다 아구몬 가서 그레이몬 만들어준다 그레이몬까지 성수기 컬렉션 완성까지 했고요 그레이몬 애들 더 지어주고 파당몬 파당몬 합쳐줄게요 홀리엔젤몬 나왔고 카트몬 카트몬 합쳐주고요 카프테리몬 100원짜리다 아트라 카프테리몬 나오겠는데 아트라 카프테리몬 나왔고 초코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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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라 찍혀요 이 홀리엔젤몬 나왔기 때문에 기기몬 맞춰서 메가로 그라우몬 나왔고요 100원짜리다 시라우몬 준비 홀몬 코로몬 확실히 이번에 보면 랜덤 유전기가 좀 잘 나와요 랜덤 유전기 타워가 확률이 올라가서 예전에 비해서 잘 나옵니다 아직 미션 뭐 할 건 없고요 모티몬 엑스 엑스로 합치는데 왜 이렇게 같은 것만 나오는거지 100원짜리 더 드러나는 그이 못 브이몬 엑스 니드몬이 딱 나왔죠 미련기를 엑스조합 잘 걸리면 선의 받으면서 패풍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한 70라운드까지밖에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70라운드까지 이걸로 꿀빠일 수 있긴 한데 그 이후에는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400원짜리 지어줘야겠더라고요 궁심을 C라몬 해가지고 얘도 만들어주고 미션2 오케 미션2 꺼냅니다 아무 때나 꺼내면 돼야 이제 미션2는 네 4번 얼마나 준비됐죠? 메탈그램은 워가루몬, 가루다몬, 파이드라몬 멀었네? 어 나 파이드라몬도 안 됐었군요 시드몬 엑스 휴몬 가루다몬이 딱 나오고 100원짜리 더 해줄게요 50에서 60라 진하트리 끝나면 바로 성장기로? 아 성숙기 안쓰고 바로 성장기 가세요? 하긴 성장기 가야지 적어 나오니까 이게 누구야 이제 인프몬모터 천천히 올라가니까요 업적 트립 깨려고 4몬 변종 퀄렉티 오티몬이 따엑스 폴라트몬 합쳐놓고요 가트몬 가트몬 코압 가트몬 가서 합쳐주고 일단 다섯마리 나왔죠? 합쳐줄게요 엔젤로몬 합치고 엔젤로몬 합치고 100원짜리 더 치워줍니다 미션1 OK 미션1까지 꺼내고요 플몰몬 파트몬 5번 좀 잠깐 볼게요 아 4번 메타에 그레이몬이랑 파이드라몬 나오면 되거든요? 오파디몬 그레이몬에서 파이드라몬 먼저 만들어주게요 파이드라몬 나오고 파이드라몬 아구몬 한마리만 나오면은 되는데 포로몬 한마리나오던지 머니몬 포로몬 가고 다 가거든요? 포로몬 세마리 가서 아구몬 만들어서 메인몬 합쳐줍니다 완전제 컬렉션도 완성됐고요 이 정도면은 스킬 쓰고 내가 도와줄게요 얘 못잡아 근데 묘티스몬은 지금 못잡지 않나? 지금 이따가 잡아야 될 것 같아 근데 스펙은 잡을만한 스펙이긴 한데? 아니다 아직 아직 안네 아직 안네 아직 안네 백원짜리 들어가고요 한 23? 한 23? 22쯤에 잡을게요 룰몬 준비해 놓고 푸코몬도 합치래요 애들이 일단 합쳐주면 돼요 지금 갓트몬 리네몬도 그냥 합치래요 아직 뭐 나오려면 멀었으니까 캡테리몬 캡테리몬 헤라클래스 캡테리몬 나왔고요 합쳐 놓고 붕실몬도 합치고 시라몬 백원짜리다 드라우몬 나왔고 스펙 하나 둘 세 개지 하나 더 나와야지 될 텐데 백원짜리 들어가고 이거 그냥 갓트몬 가죠 다툼은 가버리고요 합친 다음에 얘랑 합친다 오판님은 지금 4마리에요 위치 좀 살짝 바꾸고요 하이드라모 미션 2 하고 그 다음에 미션 3 따로 하죠 스퀘어몬 카피몬 얘네는 아끼자 지금은 좀 아끼고 싶네 이번 라운드 끝날 때 해줄게요 미션 아고몬 합치고 할몬 합쳐넣고 할몬이래 엔젤몬 합쳐넣고 그라우몬 어니몬 어니몬 가서 가로다몬 만들어놓지 가로다몬 만들고 미션 3 지금 꺼내주고요 카드틀렉스 쓰면서 디지바이스 묶어주면 되거든요 체력 몇이냐 65만이죠 반피 이하로 줄여놨기 때문에 무난하게 잡을 거예요 기기몬 이거 기기몬 하나 가면 나온다 듀쿠몬까지 나왔고 9만 공채 컬렉팅하면서 백신 진화 드립 먹고 백신 초궁업 전까지 먹은다고요 백신 초궁업적? 백신 초궁업적이 뭐야? 아 저 백신 초궁업적 얘네들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요? 백신 초궁업적은 초궁업적 777 골드 이거? 하긴 쟤네들 다 쓰이는 데가 있긴 하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골드라 별로 같다고요 원래 근데 골드가 최고예요 골드가 최고예요 골드가 최고예요 골드가 최고예요 1.4 해버리고 병원장에 히어로가 늦어지지 않냐고요 근데 어차피 초궁업체에서 업그레이드 가잖아요 혼자 하고 뭐 그러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얘네들 재료템이라 히어로급 들어가는데 들어가거든요 아마 메기드라몬이나 뭐 주장몬 만드는 데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 쓰는 재료라서 저는 일단은 뭐 그렇게는 안할 거고요 원뿔 몬 잠깐만 5번 지금 5번이죠 5번 황제드라몬 로제몬 주쿠몬 이미 나왔으니까 얘는 엑스라 합칠게요 길몬 엔젤몬 나왔고 100원짜리 더 들어갑니다 이게 재밌는 게 히어로 있잖아요 히어로 이거 히어로 만들 때 얘랑 얘랑 이렇게 두 개 만들죠 만약에 얘랑 얘랑 만들잖아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다 써야돼요 그 전부를 다 써야돼요 그러니까 빨간 거 10개 있잖아요 빨간 거 10개 다 써야되고 그 자기가 특화되어 있는 거 추가까지 합쳐가지고 모든 패를 다 써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재밌어요 그런 부분이 어 초공 다 들어가요 엔젤몬 하나 넣을게요 다투몬 진화 컬렉션이 일단 완성됐고요 오티몬 엑스라 칩시다 파당몬 시도몬 준비해놓고 기기몬 멀었고 야옹몬 하나 가서 야옹몬 먼저 만들게요 블루트 몬 가트몬 만들고 30라운드 100원짜리죠 100원짜리죠 저 초공룩치 하나 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이거 블랙세라피 몬 넣고 리리스몬을 하나 가고 이렇게 가는 거구나 릴리스몬을 하나 가고 그 다음에 이따가 나온 거로 켈비몬 하나 가고 이렇게 아 나쁘지 않는데 저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안 해봤으니까 이미지점 꺼내고요 한테클의 최종이 둘이 나머지를 최종 하나씩 만들어야 해서 선택할 때는 바이러스가 좋지 않나요 프리나 당겨주나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 바이러스가 좋은 저는 바이러스는 이감이잖아요 이감 조합은 좋거든요 이감 조합은 저도 한번 깼으니까 이감 조합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감 조합이 클리어하기는 가장 좋죠 네 블랙세라피 만들었고 선택으로 블랙세라피 몬 저도 받았고 릴리스몬이 딱 만들었고 이따가 캐비몬 만들려고요 그래야지 딱 나오네 편하게 릴리스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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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제몬 나왔고 뭐야 뿔몬 왜 이렇게 많아 얘도 나왔고요 뿔몬 엑스로 합쳐줄게요 зов 퓨몬 yun 이제 정신은 없다 이제부터 좀 열심히 좀 합시다 뿔몬 엑스로 합쳐요 카테리몬 아몬 아테리몬, 아구몬, 어니몬 엑스, 파일몬도 엑스랍쳐이죠 이드몬같은거 필요없는데 지금은 붕실몬 일단 준비해놓고 100원짜리 들어가고요 3미션 꺼내고 미션 1도 꺼내요 진하트릴로 깨고 갈게요 담아는거 나서도 4마리 이상이면 그냥 제트 두번 하고 엑스 하는게 좋지 않냐고요? 근데 이게 히어로를 먼저 갈거면은 제트를 두번 해버리면 좋지 않아요 그게 왜그러냐면 히어로를 갈려면은 캐비몬이 못해도 4마리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트로 합쳐버리면은 좀 꼬일 것 같아요 원뿌만 합치고 예의단 나왔고요 100원짜리 더 들어갑니다 100원짜리 들어가고 세라피몬 업적을 깨고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이거 홀리 엔젤몬 가면은 파당몬 진하 컬렉션 완성 되거든요 진하 컬렉션 준비해놓고 지금 5번 좀 볼게요 지금 메탈 그레이몬하고 황계드라몬 어그레이몬하고 황계드라몬만 안 나왔어요 파일드라몬 모티몬이 일단 엑스 얘도 엑스로 합쳐주고 어니몬드 타이타 엑스로 합쳐줄게요 그레이몬 너무 안 나왔다 아그몬 그레이몬 아그몬 나왔다 그레이몬 나왔고 메탈에 그레이몬 나왔죠 파일드라몬만 나오면 돼 파일드라몬만 나올 거야 공제 컬렉션 완성했고 이제 캔비몬 만들면서 조공체 3마리 됐잖아요 위치 좀 바꿔 놓고요 여기서 바로 그냥 백신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바로 백신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3번 2개 1개 1개 머릿속으로 기억해놓자 애들이 다 합칠 수 있는 애들 합쳐줄게요 다시 백신 업그레이드 이 때쯤에 아마 기가시드라몬이 될 것 같은데 기가시드라몬 꺼낼 준비합시다 한번 묶어주고요 지금 초반에 이 정도 때렸으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할 것 같으면 위치 바꿔주면 됩니다 얘네들만 살짝 위치 바꿔줄게요 미션 2 꺼내고 이따가 보스 백신 업그레이드 더 해주세요 초반에 백신 업그레이드 해서 좀 편하게 가는 게 편해요 조합하기도 편하고 라인 정리하기도 편하고 백신 업그레이드 효율이 좋기도 하고 초공부 채부터 업그레이드 위를 되게 좋으니까 20 정도 남았죠 로제몬, 오파니몬 일단 오파니몬이 지금 몇 마리죠 오파니몬 두 마리 남았죠 블랙 세라피몬, 캐비몬 이따가 블랙 세라피몬 좀 많이 넣어가지고 세라피몬 많이 넣어가지고 캐비몬 좀 많이 만들긴 해야겠다 세라피몬이 포코몬이 넣으면 그냥 나오는구나 합치고 캐비몬 하나 더 가고 백신 업 일단 해줄게요 백신 업 추가로 더 총 제 4개 스킬 쓰고 붙잡아주세요 이감이었으면 좀 천천히 붙잡는 건데 미션 1 꺼내고 미션 3도 쿨 돌립니다 굉장히 무난하게 맞겠죠 지금 상황이면 백신 업그레이드 추가로 더 40라운드 56시 백신 업그레이드 더 해줘요 거의 끝났거든요 백신 업그레이드 오케이 백신 업그레이드 끝났고 히어로 준비할게요 100원짜리 지워주면서 다음 히어로 준비합시다 캐비몬 보면 히어로 광 나거든요 플래시 오몬이랑 두쿨은 크림스 모드라 그리고 빅토리 그레이미온이랑 오니스몬 준비해야 돼요 그쪽 먼저 나오는 걸로 준비할게요 플래시 오몬 히어몬 100원짜리 이거 하면서 진화트리 업적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하면서 진화트리 업적도 같이 해주는 게 좋아요 한 번 다 팔거기 때문에 한 번 다 밀려나갈거기 때문에 진화트리 업적도 생각하면서 갈게요 아그모 어니몬 엔젤몬인지 좀 바꿔놓고 네 황계드라워 카피몬 을몬 을몬하고 시드몬도 코몬 꼬마 몬 이제 합쳐주자 시드몬이었지 을몬 통화원 합치고 100원짜리 더 너무 많아 미션 4 다시 한번 해주고 미션 5도 될 것 같긴 한데 아까 미션 다 잡는 속도가 되게 빨랐어서 될 것 같긴 한데 조금 불안해서 더 깜짝깜짝 어니몬 히어모어니 가르다 몬 하나 나왔고 어니몬 좀만 더 나오면 된다 미션 4 꺼내고요 시드롬은 살짝 쳐둔 다음에 이 미션 꺼내고 잠깐 다시 쳐주세요 여기서 반피 이하만 까두면은 무난하게 잡는 거거든요 걱정할 필요 없고 백원짜리 들어갑니다 오티몬 오티몬 티오몬 하나 100원짜리 더 들어갈게요 가르다 몬 하나만 나오면 돼 버드라몬 이거는 그냥 세라피오몬 그냥 가버리고 케비몬 하나 더 가요 피오몬 토코몬 합주 엔젤몬 합쳐놓고 포로몬 아구몬 그레이몬 일단 메탈 그레이몬은 없지 엑스라 찍혀 같은 몬 합쳐놓고 야옹몬 야옹몬을 엑스라 쳤어야겠다 시라몬 100원 미션 1 꺼내고 3도 꺼낼게요 시라몬 합치고 원불몬 성숙기 100원짜리다 미션 5도 지금 한번 꺼내보죠 아까 잡을만 할 것 같다고 했잖아요 지금 한번 꺼내볼게요 붙잡아 주기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붙잡아놓고 요정도 때렸으면은 될 것 같거든요 위치 살짝 바꿔서 공격해 줄게요 공격해 줄게요 비치만 살짝 바꿔주면 잡았고 100원짜리 더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약간 좀 벅차기 시작한다 돈 관리가 안되기 시작한다 아구몬, 코로몬, 그레이몬 하나 있고 메탈 그레이몬은 아구몬 진화 컬렉션 하나 만들고요 코로몬 하나 가서 합쳐주고 빅토리 그레이몬은 일단 만들게요 오니스몬 준비하면 되죠 가루다몬, 피어몬, 어니몬 여기서 피어몬 하나만 나옵니다 그러면 피어몬 진화 컬렉션도 완성됐거든요 어니몬 합쳐주면서 히어로 일단 히어로 아래급 하나 나옵니다 자 리리스몬 변종이 일단 나오고요 마세호 켈비몬, 타일런트 카피테리몬, 황제드라몬, 팔라딘 모드 히어로 먼저 하나 뽑자 그냥 타일런트 카피테리몬, 황제드라몬, 팔라딘 모드 모티몬 준비하고 모티몬 준비하고 택테리몬 모티몬만 나오면 얘도 진화 컬렉션 완성되는데 궁실몬이다 택테리몬, 시라몬 토코몬 합치구야 인젤몬, 위치 좀 바꿔놓을게요 100원짜리 더 지워주고 아마 이것도 무난하게 잡을 거예요 피에몬도 지금 좀 빠른 편이라서 미션 2를 꺼내고 볼게요 스킬을 써줘야 되겠는데 제가 안 움직일 거면은 스킬을 써 줘야 될 거 같아요 스킬 써주고 붙잡아 줄게요 스킬 Stability 양홍꾼은 잠깐 엑스로 시드몬 준비 되어 있고 пят몬 엑스 카틀 가틀 시라몬 진화 컬렉션 완성 시라몬 하나 가서 시라몬 꺼내줍니다 플래시오몬 나오죠 플래시오몬 나오고 100원짜리 더 지어줍니다 펜타몬 진화 컬렉션도 완성됐거든요 모티몬 가고요 텐타몬 카피테리몬 아트라 카피테리몬 헤라클레스 카피테리몬까지 타일런드 카피테리몬 나왔거든요 마하스테몬 준비하자 황제 헤드라몬 팔라딘모드 어디까지 준비되냐 아직 준비가 아무것도 안된 것 같은데 합치고 V몬 합치고 V몬 합치고 이거 하이드라몬 오케이 호화문 하나 V몬 하나만 나오면 되나 미션 좀 깨지죠 1미션 3미션 V몬 진화 컬렉션 완성 나왔고 나왔고 황제드라몬 팔라딘모드 마세몬 히어로 나옵니다 여기서 돈 좀 남잖아요 히어로 업그레이드 살짝 해주세요 히어로 업그레이드 살짝 해주고 히어로 업그레이드 살짝 해주고 히어로 업그레이드 끝났죠 100원짜리 들어가고요 히어로 업그레이드 히어로 업그레이드 히어로 업그레이드 애들 합쳐놓고 야옹몬 플루트 모드 100원 잡이다 여기 나와있는건 일단은 다 합쳐 생각해야돼 플래시오먼 득코먼 크림슨 모드 그라우먼 메가로 그라우먼 얘 하나 나왔고 나 R 없나 그냥 이거 그러면은 기기몬 가고 그라우먼 나서 길몬 진화 컬렉션 완성 R 하나 하나 기기몬 하나 나오면 돼요 기기몬 R 하나 나와서 기기몬 합쳐주고 기기몬 하나 어딨냐 여기있다 여기있다 그라우먼 두품은 크림스 모드 이러면 얘도 루체몬이 딱 나오구요 100원짜리 5미션 꺼낼게요 잡아주고 근데 위치 바꿔가면서 잡으면 좋다고 그러죠 위치를 바꾸고요 이따가 내려올 때 무난하게 잡겠다 2미션 꺼내고 6미션까지 바로 갈게요 2미션 꺼내고 스킬 쓰고 이즈바이스로 붙잡아요 4천원 6라운드 56라운드 애들 좀 합쳐주고요 마그몬 그레이 몬 8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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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 컬렉션도 완전 로제몬 나왔고 레탈 가로몬 엔젤몬 나왔으면 좋겠다 엔젤몬이나 가트몬 둘 중 하나 나와가지고 선택해서 하나 아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초코몬 합쳐주고요 파당몬 세라피몬 하나 나왔고 애들 좀 합쳐줄게요 파피몬드 진화 컬렉션 완성됐어요 양옥몬 플루트몬 합치고 이러면 케비몬 하나 나왔고 로제용 폴따 로제용 폴따 지드가룡 로제용 버스트 모드 로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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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트 모드 이 미션 3위 시점 꺼내주죠 3위 시점 꺼내주고 어차피 한번 더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막 캡쳐주세요 뿔몬만 나오는거 아니야 뿔몬만 나왔네 마스테몬 얘 나왔고 지드가룡은 나왔고요 루체몬 폴따다운 나왔습니다 루치 바꿔주고 백화자리 지을게요 투기 어려우기 때문에 다음라운드 고스 7라운드 고스는 간단하게 잡을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마스테몬이 패치가 되면서 버프를 이제 다 걸어주거든요 애들한테 이전에 자기한테만 걸었는데 아주 조금 편해졌어요 일단 하나씩 펼쳐줍시다 무난하게 잡죠 무난하게 잡죠 아구몬 이쯤 살짝 바꿔주면 오티몬도 준비해놓고 파테리몬 2점포 꺼내고요 쿠키 써줍니다 병원짜리 지어줄게요 아마 60 70 70까지는 이렇게 가는데 아마 그 이후부터는 돈을 쓰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이후부터는 이후부터는 아마 이렇게 못 갈거에요 일단 먼저 공속버프 다 모아줄게요 이거 하나 파당몬으로 밀어버리자 토코몬 다 밀어줘서 토코몬 꺼낼 생각하구요 토코몬 나왔고 엔젤몬 하나 엔젤몬이 제일 빨리 나올거 같은데 미션 아직 멀었죠 피오몬 합쳐주고 이게 납쳐야 피닉스몬 하나 나올거야 빨간색이 일단 가운데로 몰아줍니다 머시풀 모드 가는것도 괜찮을거 같은데 카우스몬 꺼내고 100원짜리 들어가고 다 합쳐주고 깔려있는게 별로 없어가지고 좀 편하긴하다 지금 히어로 합치느라 다 합쳐줘가지고 깔려있는게 없어서 조합하기 편하네요 미션2 꺼내고 이거 끝나면 다음에 꺼내자 미션6 토코몬 100원짜리 더 마세몬 야옹몬 계속 카채죽어요 길몬 드라우몬 얘도 하나 나왔고 얘도 일단 워가루몬 나왔다 워가루몬 어그레이몬 나왔다 미션6 꺼내고 23라운드지 뭐 딱히 뭐 안해도 그냥 잘 잡겠네 지금 확실히 쎄졌다 이거 저번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인조아 마세몬이 버프가 있고 없고 차이가 큰가 본데 이번에 버프 제도 들어가면서 좀 쎄진거 같아요 확실히 이전보다 합치고 100원짜리 더 들어가고 100원짜리 더 들어가고 조금만 이따 합쳐줄게요 합쳐주네 조금만 이따가 200원짜리로 갈게요 아 지금 정신이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어 지금 무슨 말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둥실몬 시라몬 원뿌몬 가봐 오티몬 가고 카테리몬 합치고 코앞이다 아트라 카테리몬도 카테리몬 합치고 너도 합치고 카테리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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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나오고 100원짜리 더 지금쯤에 다음이어로 제가 오메가몬 위주로 가고 싶긴 하거든요 일러위죠 공증 가고 싶으니까 공증 좀 생각해보고 있을게요 두쿵은 크레인스모드도 거의 커피같은데 자 메가로 그라운드 미션4 꺼내주고 공증 시라몬은 잡고 하나 둘 세개 세개밖에 안나왔구나 아직 많이 나온줄 알았는데 세개밖에 안나왔네 그냥 모든 스키드 서브 초 싱 파당 몬 파당 몬도 나온것 같다 어디갔지 여기있다 세라피 몬 나왔고 세라핀은 4,500원 지드 가로몬 언제 나오냐 메탈 가로몬 나왔거든 100원짜리 더 트랜스의 레드 다 나왔거든 머시풀 모드 먼저 갈래? 머시풀 모드 먼저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머시풀 모드 먼저 갈래? 아그몬 대기해놓고 플러트몬 합치고 같은 몬 나왔고 오판이몬 나왔죠? 5번 좀 볼게요 로제몬이랑 헤라클레스 캡티리몬만 나오면 돼 로제몬, 헤라클레스, 캡티리몬 그리고 바이킹몬 확인 로제몬, 헤라클레스, 캡티리몬, 바이킹몬 로제몬, 스킬 써줘야 잡겠네 오티몬 얘 나왔고 블랙 어그레이몬 스킬 써줘야 잡겠네 스킬 써주고 이따 붙잡아줍시다 헤라클레스, 캡티리몬 나왔고 로제몬 음미션 음미션 꺼내고요 미션 6도 꺼냅니다 미션 6도 꺼냅니다 애들 잡고 주두몬만 나오면 되지 풍실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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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바로 머시풀모드 갈게요 공격 속도 20% 증가했고요 오메가몬 머시풀모드 그리고 멀티샷이죠 100원짜리 딱 지운다 위치를 바꿔주자 여기서 티든 어그레이몬 공격이 몇 올라가는지 6283 이지 300 올라갔는데 300이면은 효율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멀티샷인 거 생각해보면 이거 받았죠 케비몬 일단 가고요 루체몬 조합합니다 플래시오몬 두큼몬 크림슨 모드 플래시오몬 루체몬 나오고요 루체몬 나오고요 크림슨 모드 공격 미쳤네 히든 스타노우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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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볼까요 이번판 앙군 공격력 50% 세 명이 여기서 동시에 공격합니다 12563 스타노우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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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꺼 준비할께요 먼저 이제는 아구몬이랑 뿔몬이 좀 많이 나와야되요 포로몬으로 다 가지고 뿔몬 합치고 톤 턴니다 뿔몬 합치고 투코몬 자 200원짜리 지어줄께요 지금 무슨 덱인지 설명 가능하냐구요? 일단 공속 덱이에요 지금 여기가 보면은 다 공속 버프거든요 얘네 오메가몬 머시풀 모드까지 다 공속 덱이고 여기다가 이제 공격력 증가 덱을 추가해줄거에요 공증 덱을 200원짜리 지어줍니다 변종 업적 깨면서 갈께요 메탈 그레이 머 200원짜리 더 들어가고 77라운드 해야죠 인프몬 인프몬 4마리 커테리 머 파당몬 엔젤몬 잠깐만 홀리 엔젤몬 공속 톡 증가의 핵심 테라피몬 테라피몬 하나 더 들어갈께요 이렇게까지 들어가야지 공속이 다 된거거든요 테라피몬 까지 이렇게 옮겨둡니다 4번 4번 이거 합치고 6번 미션까지 그냥 꺼내주면 됩니다 78라운드 무난하게 잡아야죠 200원짜리 들어가고 4번 5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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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얘들 합쳐줄 준비하구요 깨우몬도 합쳐 가루다 몬 센터쪽으로 미드몬 200원짜리 더 지어주고 3개남았거든요 저거 이번 라운드는 일단 보죠 200원짜리 더 지어줄게요 병룡 디지몬 획득 스킬 써줘야 될 수도 있어 애들 옮기면서 일단 막아볼까요 히어로 끝만 일단 옮기구요 스킬 안 써도 막을 것 같긴 한데 옮겨주면 껴롭고만 옮겨주면 스킬 안 써도 막네요 빨리 잡기 위해서 스킬 써주고 묶어줄게요 지금 80라운드 우스 메모리 정리 좀 하고 미션 1상 원래 위치로 바뀝니다 200원짜리 들어가구요 여기까지는 저번이랑 비슷한거 같아요 여기까지 저번에도 깼거든요 200원짜리 들어가고 2개남았고 요거 2개 줬잖아 애들 합쳐라 환기애드라몬 하나 나왔고 인프몬 치라몬 엔젤몬 라우몬 변종이 어떻게 된건지 감이 안오네 너무 사방이 흩어져있어가지고 200원짜리 더 뿔몬 이거 팔게요 에르몬 되네 200원짜리 더 에르몬 몇 마리냐 3마리 변종 5마리 모으는거 있는데 아직 안 모아졌나봐 200원짜리 가고 합치고 피닉스몬 하나 나오고 엔젤몬은 일단 여기로 하나 가구요 여기 있는거 건드리면 안돼요 이거 엔젤몬 하나 가자 엔젤몬 합쳐놓고 200원짜리 83라운드 밀리몬 파낭몬 가트몬 엔젤몬은 한 마리밖에 없어 200원짜리 더 합치고 그라우몬 거의 다 나오긴 했는데 아고몬 합치고 그레이몬 나왔어요 어그레이몬 나왔고 확실히 200원짜리라 하니까 돈 관리가 되네 인프몬 아직 3마리밖에 없네요 더 많았었는데 미션 2번 5번 꺼내고요 미션 6번도 꺼낼게요 2화자를 지워줬고 폭성 업그레이드 플러스 황제드라운 팔라딘 모드 엑스로 합쳐봐 두툼 크림스 모드 나왔고 86라운드 침 카테리몬 헤라플렉스 카테리몬 나왔고 미션 바꿔봐 200원짜리나 탈몬 지금 제가 5번 누르면 누구누구 나왔죠 로제몬 바이킹몬 오판니몬 바이킹몬 오판니몬 바이킹몬 오판니몬 바이킹몬 오판니몬 시드몬 8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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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멀었어 시라몬 하러 왔고 어플로 나왔고 바이킹몬 나왔고 바이킹몬 나왔고 오판니몬이랑 로제몬 둘 다 아직 멀은거 같은데 여기 둘 다 뭐 안보이지 1,3 꺼내고 가트몬이랑 둘이 먼거 같거든요 5마리 나왔으니까 레어몬이랑 합쳐주고요 인프몬도 좀 합칩니다 칸 너무 차지해서 인프몬도 좀 합칩니다 칸 너무 차지해서 티어몬 타 합쳐 놓고 일단 맨아몬도 합치고 200원짜리 돈 안나와 지금 이거 이걸로 8몬 하나 가서 이걸로 얘는 나왔어 폴리엔젤몬 잠깐만 엔젤 우몬 안나온다 엔젤 우몬 하나 가서 훔쳐줄게요 비가시드라몬 하나 가고 일단 얘 다 나왔죠 내가 근데 왜 얘를 다 모으려고 그랬지? 오메가몬 오메가몬 하나 갑니다 워그렘은 엑상체 리리스몬 황개드라몬 8라지 못해 아 이거 가기 편하려고 얘네 히어로 준비하기야 히어로 위치 바꿔주면서 히어로 위치 바꿔주고요 딜 모자랄 것 같죠? 카드칠레스 써주고 일단 묶어서 패줄게요 위치 다시 바꿔주고요 이정도면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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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면 잡았어요 무빙 해주고 여기 잡았고요 올려놔 봐 200원짜리 들어가기요 돈 많은 거 보소 히어로 준비합시다 얘네 다시 모아가지고 히어로 준비합시다 오메가몬 하나 안되고 이제 고였다고요? 아 근데 아직도 흐흫 꽤 좀 잘해지긴 한 거 같아 확실히 근데 아직도 좀 어렵긴 한 거 같아요 너무 정신이 없어 이 맵은 아이 또 정신이 없는 거 뭐 마찬가지 너무 정신이 없어요 합치고 LN본 합치고야 미션 2번 얘네 꺼내주고 200원짜리 더 지어준거야? 가로구먼 합치고요 합쳐놔봐라 정신없다 정신이 도와준 없다냐고 도와준이 더 정신없을 것 같은데 400원짜리로 바꿀게요 안되겠다 이거 400원짜리로 바꿉니다 어차피 깰 업종은 다 깼거든요 400원짜리로 바꿔놓고 디아블로몬도 준비 성룩기 그라우몬 엔젤몬 레오몬 완전체 에서 팔아야돼 넣어 합치고 가로구먼 손두끼 변조 방어력 3% 감소 4명 4명 자리 들어가고 지금 이거 몇개 남았죠? 4개 4개 합치고 메탈 가로구먼 메탈 가로구먼 미션 꺼내고요 1번 브라우몬 400원짜리다 2번 카피테리몬 카피테리몬 다 나왔다 얘 나왔거든 페라프렉스 카피테리몬 일단 나왔다 Z몬 카트몬 400원짜리 더 지워줄게요 손절할 거를 손절해야되거든 테비몬은 있으면 나쁘지 않으니까 보사몬 차크라몬 변종 그냥 모아보자 변종 이따 모아볼게요 궁극챔 우리 합쳐놓고 세라피몬 블랙 세라피몬 블랙 세라피몬 이따 하나 나왔고 미션 꺼 꺼내고요 1200 얘 두 개 있어요 성수 게임 여기랑 두 개 있고 납치면 브라우먼 크림스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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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시오몬도 코앞이다 메탈 그레이몬 그레이몬 코앞 희철 범멀 범블몬 잠깐만 여기 아구몬하고 시라몬 하나 가서 둘 다 준비해줬어 아구몬 하나 시라몬 합치고 그레이몬 합치고 그럼 워그레이몬 나오죠 끝나기 전까지 히어로 나오겠냐 이거 안나와 이거 잠깐만요 오메가몬 하나 가고요 워그레이몬 말고 메탈가루 로제몬 버스모드 플래시모드 로제몬 버스모드 플래시오몬 이거는 어차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만들어 놓고요 위치 바꾸고 400원짜리 갑니다 텐타몬 합치고 텐타몬 엑스로 합칠껴 브라우몬 크림스모드 나왔잖아 8몬 팔고 정리좀 해줘 레나몬 팔고요 피어몬 팔고 200원짜리 다 팔아줄게요 400원짜리로 가고 2번 5번 꺼내고 4번짜리 더 지워줄게요 4번짜리 더 지워줄게요 535 오케이 몰고라몬 나왔어요 4번짜리 더 지워줄게요 이따가 6미스는 잡은데 48라운드지 이 하나 가고 5 5 5 300원 400원짜리 더 5 5 릴리스몬, 황제드라몬, 팔라딘모드 아 릴리스몬 있었네? 황제드라몬 팔라딘모드만 나오네? 타이드라몬 오메가몬 아 워그레임은 엑스항체 하나 나오고 엑스항체는 오니스몬 타이런트 카피테리몬 오메가몬 하나 갑니다 위치 바꿔주면서 싸울 생각하고요 아마 이번 보스는 흘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묶어줄게요 릴리스몬 액기라고요? 릴리스몬 어떻게 껴요 지금? 릴리스몬 바꾸고 위치 위치 바꿔주고요 히어로꾼만 옮기면서 할 건데 아마 딜이 부족해서 안되지 않을까 이번 거는 못잡지 않을까 계속 일단 위치는 바꿔줄게요 바꾸고 제필드몬 0.6초 멈춥니다 잠깐 멈춰주고 위치 다시 바꾸고 위치 바꾸고요 계속 내려가봐 위치 위로 바꿀게요 거의 다 잡았긴 했는데 진짜 1틱 오케이 잡았다 여기까지 잡았습니다 30라이트 유지중이죠 30라이트 유지중이죠 400원짜리 들어갈게요 그리고 이거 몇 개 남았죠? 4개를 줬다고? 그걸 가고 400원짜리 들어가고 기가씨드라 뭐 저도 반신반이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딱 잡은 것 같아요 마지막 보스 잡을 수 있을지 한번 보죠 오메가몬 X항체 블랙세럼은 두쿵 크림스 모드 일단 오메가몬 X항체 나옵니다 오메가몬 G와이트죠 대기해놓고 위치 좀 바꿔줄게요 플래시오몬 플래시오몬 나왔고 어드라몬 피닉스몬 어드라몬 합쳐봐 가르나 몬 합치고 보니스몬 하나 나왔고 400원짜리 더 가고요 3그레임 오메가몬 하나 가고 저거 오판니몬이지? 잠깐만 오판니몬 내가 필요 있나? 잠깐만요 오니스몬 타이런트 카테리몬 일단 오메가몬 라이터에서도 나왔어요 히어로 4히어로는 나왔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오메가몬 하나 더 있는데 이거 메탈가루몬은 로제몬 버스모드 플래시오몬 얘네들 뽑기는 힘드니까 로제몬 버스모드 하나 가고요 바로 메탈가루몬 X항체 갑니다 메탈가루몬 X항체 나왔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지드가루몬 하나 뽑아줄게요 지드가루몬 공격력 증가 버프 있죠 18% 위치 바꿔놓고 얘네 꺼내고 그러면 일단은 공속 증가랑 둘 다 다 나왔어요 다 나왔거든요 둘 다 나오게 아이얼레오몬 얘는 합쳐서 베르제오몬 이거 돌고라몬 나왔잖아요 이감 하나 갈까요? 베르제오몬 X항체 이감 하나 히어로 2강급 하나 가죠? 이동속도 15% 감소 베르제오몬 X항체 28% 일기합니다 베르제오몬 X항체 플래시오몬 하고 릴리스몬 릴리스몬 나와 호파니릴리스몬 들어가고 들어가고 2천6 깨고요 잡아줍니다 캡테리스몬 캡테리스몬 합쳐놓고 방어력 깎아주는 버프 있으니까 준비해놓을게요 로제몬 아니 로제몬 버스 무드 있었네 나 조합 정리 좀 해봐라 골고라몬 도사몬 차크라몬 나오고 켈비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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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여기 데뷔 108라운드죠? 지금 제 공속에 없는게 있나? 폴리엔젤몬 하나 없나 본데? 엔젤몬 두개 가고 낮춰주고 폴리엔젤몬 이쪽으로 가줄게요 폴리엔젤몬 여기 엔젤몬은 그냥 여기 있으면 되고 1미션 4미션 꺼내고 아니 뭐야 타이런트 캡테리온 블랙세라피몬 미친 타이런트 캡테리온 블랙세라피몬 블랙세라피몬이랑 타이런트 캡테리온 뭐야 이거 잘못보고 있었잖아 또 일단은 아 베르제 모모 갈게요 왜 베르제 모모 갔지? 원래 이거 갈 생각이 없었는데 일단 얘 잡아보죠 공격 올려주고 일단 묶어줄게요 어프는 일단 다 나오긴 했거든요 얼마나 얼마나 세지 마하테모는 위치 바꾸고 잠깐만 로빙하고 잘 올려주면서 잡읍시다 살짝 올려주면 이그드라시까지 깔끔하게 3신 라이브 완벽하게 완막하면서 깼네요 공속이랑 공격력 증가 버프로 저 앞잡고 깨봤는데 확실히 난이도가 좀 쉬워지긴 했지만 더 재밌어졌다 좋아요 줄미 줄미